이거 이거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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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마잇따 마잇따 왜그래 왜그래 너 나 못 잡는거 아이잖아 나는 조란검이야 심지어 칼린사는 2킬이나 먹고 아이고 템봐라 템보소 칼리영 아니 어디갔어 아니요 만났구나 아 아 빵 아프지 요 놈아 아이씨 저기요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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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기서 까불어 블리치형 오 오 툭 아, 지금 터뜨린다 ㄷㄷ 예? 아니 왜 이렇게 못해요 형님들 이상한 카리사 곧 6렙 6렙이다 도망가 코고모는 그냥 궁 쓰면 쓸수록 마나가 많이.. 마나.. 뭐라 해야 되냐? 못 말아야? 그냥 쎄지지는 않아요 그냥 마나.. 뭐라 해야 되지? 아예 소모.. 마나 소모량이 늘어나는거지 와이 제대로 안나오네 뭐야 어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어? 보여주나? 진짜 너무 하세요 여기 다 줘? 뭐 전용조, 유충조, 용조, 타워조 게임도 주자 이건 좋은데, 친구? 어우, 무서운데? 이게 풀이 빠져야 되네? 안 돼, 친구들 이미 늦었어 컹 어 저게 안죽? 저게 안죽? 저게 안죽? 마이 땅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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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모르거나 관장에 너무 아파 아 와보단 타멘 롤 이거 이거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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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캐리 이러고 있네 여기서 하나 둘 셋 짠 종말이 온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님들 왜 이렇게 까부는 거야 진짜 굿바이 에이 너네 그냥 져라 어? 퇴즉 뜬 거야 퇴즉 뜬 거야 레전드 억제기 푸셔 빨리 안돼 억제기 형 억제기 형 억제기 형 나왔어 어떻게 억제기가 나오냐 거기서 알려줘 알려줘 니나 잘하세요 으아